팝패 가요 쇼! 네! 조금부터 가요 쇼 계속 이어지는 순서는요 대한민국 가요 특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가수분은요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수 조항조씨가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난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사랑이 이런 건가 봐 가슴이 젖어 보내고 그리움이 이런 건가 봐 자꾸만 눈물이 나고 오랫뒤 빛 노을 창가에 한 잔에 빠지고 사랑을 마시고 싶어도 사랑을 마시고 싶어도 사랑을 꿈꾸고 싶어도 사랑을 꿈꾸고 싶어도 난 그냥 네가 정말 좋아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다운과 있는 척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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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